2018년도에 명퇴를 했어요 4년 남기고 했는데 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낯선 행동에 대한 강의 요청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벌써 물론 일주일에 2번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임 후에 제가 팁을 좀 살살 드릴게요 퇴임 후에 3번 이상을 일주일에 일하시면 안 돼 그러면 힘들어 보람이 없어 많아야 2번 하셔야 돼 일주일에 2번 하는데 11월까지 강의가 다 찼어요 낯선 행동 주제로 전국이 아이들의 낯선 행동으로 사실은 힘겨워 한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래서 근데 의아해 하실 거예요 왜 학교폭력 강의인데 낯선 행동 강의로 하냐 그거는 이제 강의 진행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는 이 낯선 행동이 학교폭력의 전조 전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이런 낯선 행동을 다루고 예방하시고 대응하시면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각설하고 들어가서 강의 업무를 공유하겠습니다 저는 그때 2016년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저는 그 게시판 인터넷 게시판을 그냥 수업 칠판으로 썼어요 그때부터도 근 한 20년 동안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이루는 방법으로 제가 생각한 게 게시판을 활용한 수업입니다 그냥 간단해요 그냥 글자 크기를 키웠을 뿐입니다 자 선생님들께 제가 퀴즈 하나 드릴까요 여기 지금 보시면 글씨를 좀 키웠는데 글자 크기가 얼마 정도 되어 보이시나요 글자 크기 채팅창이 어디 갔노 채팅창을 밑에 글씨 크기가 네 글씨 크기 네 12 요건 좀 이렇게 드래그 했습니다 이렇게 답이 보이죠 24로 했습니다 요거는 비대면 수업이니까 24로 했고 저는 대면 수업할 때는 이걸 더 키웠죠 대면 수업할 때는 한 34 정도 해서 나중에 이제 그거를 강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서 내년에 또 써먹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35분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해보셔 아시겠지만 인터넷 수업 비대면 수업에서 35분이 거의 맥시멈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애들하고 수업할 때도 뭔가 좀 억양을 업해야 되잖아요 기계 소리라는 게 기계라는 게 소리를 그 상당히 이렇게 단순화 시켜서 그냥 똑같이 얘기하면 듣는 애들이 졸립잖아요 그래서 톤을 높이다 보니까 35분이 적절한 거 같아요 그리고 15분 휴식하고 그때는 이제 제가 설명한 것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거 질문 주시면 그 다음 시간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3시 25분까지는 강의를 마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조퇴 하시던지 해서 아차상 가서 막걸리라도 한잔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천호 중에 있을 때 4시 34분 차를 매일 탔어요 그리고 그 지하철 타고 정문은 중학교는 4시 반이니까 4시 반에 통과해서 4시 34분 차를 타고 아차상으로 가는 거예요 퇴근을 그게 왜이냐면 선생님들 근데 얼굴 보니까 별로 스트레스가 없는데 학교에 있다고 그날그날 스트레스를 풀고 집에 가는 게 습관이 돼서 아차상 뒷산이잖아요 서너 살짜리도 다니는데 근데 막걸리집이 없어졌어요 아유 슬퍼라 네 오늘 낯선 행동은 학교폭력의 전조가 되는 것이다 깨진 유리창이론 아시겠지만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깨진 유리창이론 어 이건 다 아시는 내용 중요한 것은 2분 50초부터 나옵니다. 뉴욕 지하철에 이렇게 범죄를 방치했더니 뉴욕 지하철이 범죄에 온상이 되었었는데 이렇게 변화합니다. 뉴욕 지하철 범죄 경제공사지 지하철 휴가 범죄를 지키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하십시오. 지하철 범죄자단과 지하철역에 따라서 지키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하십시오. 지하철 범죄자단과 지하철역에 따라서 지키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하십시오. 지하철 범죄자단과 지구에 따라서 지키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하십시오. 지하철 범죄자단과 지구에 따라서 지키기 위해 선oben 방안을 제공하자리 기 Officer 포 acheiices 학교 développer кто who corners you and the slice. 민망해 주신Activity nächste 단맛 asmmo. 지하철 범죄자단을 오늘 Bent Дигה Re struggling حيثがiles 뒤쪽으로 같이 나가고 싶습니다. 이 영상의 핵심이 낯선 행동, 애들이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행동들을 방치하게 되면 그것이 강력 범죄로 큰 범죄로 연결된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히려 강력 범죄를 다스리려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해 보이는 아이들의 낯선 행동을 잘 예방하고 거기에 대응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이고요. 낯선 행동에 저는 지금 이 내용을 녹화를 하고 있고요. 녹화는 오캠으로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희망은 뭐냐면 낯선 행동 온라인 매뉴얼 300가지가 됐든 500가지가 됐든 선생님들이 이런 애들의 낯선 행동이 어렵다.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온라인 영상 매뉴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녹화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 얼굴은 나중에 자르기가 가능해요. 공짜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선생님들 얼굴 절대 개인정보 노출되지 않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선생님들께서 영파 선생님들께서 이걸 가장 어려워 하십니다. 수업 중 낯선 행동 산만하고 끼어들고 이런 거 18분이 그것이 가장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학교폭력이고 세 번째가 학부모 상담이 좀 어렵다. 이게 새로운 경향이에요. 비단 영파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의 모든 학교가 학부모 상담이 낯선 행동 못지않게 어렵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끝부분에 학부모 상담 노하우 제가 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학교폭력 예방의 비위기 첫 번째입니다. 선생님들 잘 보세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거 지금 제 주소 제가 알려드렸죠? 다시 한번 채팅창에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 가서 이거를 내려받으세요. 학교폭력 예방 퀴즈. 이거 제가 정확히 94년부터 했습니다. 94년부터. 애들이 학교폭력을 행사하는 걸 보니까 자기들이 폭력이라는 걸 모르더라고요. 그 행동을 예를 들어서 매점 앞에서 빌려달랬다는 거예요. 돈을 500원, 1000원씩, 100원씩. 그러면 갚을 계약 없이 빌렸다면 그거는 빌린 거예요. 금품갈치예요. 그렇죠. 그건 금품갈치죠. 이거는 금품갈치는 범죄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몰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하나하나씩 모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 내려받으시면 50쪽이 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몰라서 저지르는 그런 폭력 혹은 나쁜 행동 이거를 해놨으니까 내려받으셔서 틈나는 대로 한번 쭉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사실 제가 그러니까 94년이니까 26년, 27년 동안 모은 거라서 아이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 거의 다 있습니다. 그 안에 그것이 또 범법행위예요. 대체로 가령 누구네 엄마, 누구네 집 누구네 엄마, 아빠 이혼했다 이런 거요.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게 언어폭력이 됩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이런 것도 다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다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선생님의 정말 보물상자가 될 수 있어요. 내려받으셔서 아 제가 올려드릴까? 여기다 파일을 어떻게 할 수 있지? 제가 그냥 선생님들 그냥 내려받으세요. 댁에서도 받으실 수 있고 입니다. 애들이 선생님이 이걸 가르쳐 주시면 그럽니다. 와 우리 가령 선생님이 신규야 1년차야 우리 담임은 신규인데 모르는 게 없네? 그러면 애들이 꼼짝 못해요. 알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중에 여기 몇 가지 제가 한 중에 이런 것들 항 선생님께서 우리 생활지도부 학폭 담당 황기백 선생님께서 요거를 영파 아이들에게 요거 없이 중요하다 라고 했는데 너무 약해? 귀여워! 다음 중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거 고자질은 나쁜 거니까 비밀로 한다 요거는 고발과 고자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페에 가시면 별의별게 다 많은데 고발과 고자질의 차이 학습지도 있어요 고발 선생님들은 여기서 검색만 하시면 돼요 고발과 그러면 여기에 고발과 고자질의 차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애들한테 뭐가 고발이고 여기 있죠? 고발과 고자질의 차이 없는 게 없어요 선생님들께서 한탄하지 마셔 요즘 애들 왜 이렇게 개념이 없어 한탄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애들에게 교육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발과 고자질이 아니 이거는 놀리는 거는 폭력이죠 그것은 고발입니다 3번 우리가 꿈꾸는 멋진 교실은 멋진 교실은 정답 이렇게 수업하실 때도 이렇게 하세요 그냥 이거 복사에다가 게시판에 이런 게시판에 붙여놓고 그냥 하시면 되죠 뭐 다음 7번 반복해서 비꼬는 말을 하는 친구를 언어폭력으로 신고하려고 한다 증거를 남기려고 휴대폰에 몰래 녹음을 해도 될까 선생님 동그라미 X 채팅창에 답 한번 써보세요 휴대폰에 나한테 야 너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것뿐이 안 나와 요런 싸가지 없는 말을 하는 친구가 있어 나한테 껀껀히 시비 걸어 이럴 때 그 아이가 한 말을 증거를 남기려고 휴대폰에 몰래 녹음을 해도 될까요 동그라미 X 무슨 뻔한 질문이 뻔해서 근데 이거는 뭐가 담겨있냐면 도청이냐 아니냐 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알아야 돼요 근데 야 선생님도 잘 들으세요 애들한테 이거 애들아 자기가 들어가 있고 자기의 증거를 하려고 녹음하는 거는 도청에 해당되지 않아 그런데 주의할 거 그 녹음한 내용을 법원이나 경찰에 증거자료로 내는 건 괜찮지만 다른 친구에게 들려주는 건 뭐야 이거는 불법이야 아시겠죠 아주 중요합니다 증거 그냥 억울하게 당하지 말아 니네 이런 거에서 법원에 고소하면 정신적 피해 위자료도 받아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받을 수 있어 억울하게 당하는 세상 아니야 그래서 학교폭력예방법률이 나온 거거든 이렇게 확신을 주세요 다시 한 번 당사자 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다 단 이거를 법원에 증거로 낼 때만 써야지 다른 친구 야 눈두들어 볼래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내를 해주세요 항선생님이 감각이 있으셔 중요한 문제 그 다음 선생님이 발표해 볼 사람 하고 질문하자 애들이 그만해 애들이 그런 거야 쟤요 이러는 거야 여러 뒤통수를 이거는 왕따 시키는 게 왕따 이것도 역시 폭력입니다 지금 네 문제만 했는데 제가 여기 보시면 100문제가 넘어요 여기에 선생님들의 무기가 있어 이거는 범죄행이야 라고 알려주시면 애들 우선 담임을 존경하게 됩니다 자 2번입니다 교사의 인권이 없어 왜 학생인권 요즘 선생님들 많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에 대응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열받지 마시고 이렇게 해보세요 애들이 자기네들 인권만 주장한다 그럴 때 교권이란 첫 문장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교권이란 수업권으로 교사의 권리에 한정되지 않는 헌법상 권리입니다 지금 이 부분을 많이들 혼동하고 계셔요 교권을 마치 물론 아주 개인적으로 낮은 차원에서는 교사가 인간적으로 인간으로서 누려야 권리든 물론 있죠 그거는 너무 낮은 거예요 당연한 기본인권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교권이란 것이 법률용어입니다 여기 뭐라고 돼있냐면 여기 보세요 교권이란 교사의 지위에서 생기는 학생에 대한 일상 1차적인 교육상의 직무 권한이지만 학생의 수학권의 실현을 위해 인정되는 것으로 학생의 수학권 학생들이 배울 권리 학습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협력 단계에 있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판결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권은 그냥 학생인권에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교권은 학생들이 학습할 권리를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학생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권이 필요한 거죠 이해 되셨죠 학습을 보호하는 거예요 학습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권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교권은 학생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그 커다란 가운데리가 되는 거다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파여고는 이런 사안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선도 이런 규정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이런 거 애들이 수업시간에 언행히 불순하거나 혹은 교사의 이렇게 지도에 불응하거나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벌점 주지 마시고 벌점은 경범의 경우에 경범죄죠 말하자면 횡단보도를 건넜다 이럴 땐 부과되는 게 경범죄잖아요 이런 거는 수업방에 혹은 친구들의 학습권 침해는 엄격하게 이렇게 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권 침해를 학습권 침해로 대응을 해 주셔서 엄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교사의 지도에 대한 반응은 항상 긍정적이나 결과적으로 지도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학생 요거는 요거는 어떤 애를 지도하려고 담임선생님께서 혹은 교과장님께서 애를 쓰시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도루원 위치 시간이 지나다 보면 도루원 위치에 가 있어 그럴 때는 여기 목표를 하루하루 혹은 매시간 목표를 남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수업 태도 점검표 어떤 애가 수업 태도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애하고 협의를 봤어 너 수업 태도를 한번 고치려고 애를 써보겠니 여기 선생님이 수업 태도 점검표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걸 이걸 가지고 매시간 수업시간 끝날 때마다 선생님한테 이번 시간에도 열심히 했다 떠들었다는 걸 체크받이 이번에도 열심히 했다는 확인을 받아 선생님한테 그러면 선생님이 네가 그 확인 도장이 일주일이 차면 선생님이 짜장면 사줄게 2주가 되면 짬뽕 사주고 이렇게 목표를 잘게 나누어 주시는 방법 안내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요즘에 쓰는 방법입니다 제가 제 목표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쓰는 방법인데요 같이 노래를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작성했어요 올림픽공원 조깅하다가 조깅 제가 집이 여기니까 새벽이면 올림픽공원에 조깅하러 가거든요 그때그때 제가 생각나는 거를 녹아 봐 패러디송으로 만든 거예요 송아진 노래입니다 같이 불러보세요 율동하면서 하루 1% 하루 1% 목표해도 석달이면 90% 0.1% 잡아도 3년이면 100% 120% 120% 간주 120% 120% 까지 산다는데 급할 일이 뭐 있나 하루하루 노력하면 내 인생은 만점 네 이거는 네 이거는 실제로 제가 테이밍하고서 체력을 좀 향상시켜야 되겠다고 조깅을 결심하고 조깅을 하는데 100일쯤 되면 뭔가 변화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때 100일을 했는데도 변화가 거의 안 보여요 아무것도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실망하잖아요 우리 애들도 실망할 수 있어요 고등학교 3년 동안 0.1% 잡아도 3년이면 100%가 바뀐다 3,3,5,3,6,8,3,5,5 그래서 100%가 바뀌거든요 이거를 지금 특히 기말고사 끝나고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까지 기간이 약 100일 정도 되지 않나요 10일 12일 11 12일 방학 때까지 어떤 목표를 중간고사 끝나면 11월이 좀 길죠 노는 날도 없고 오죽하면 빼빼로데이가 왜 생겼겠어요 심심하니까 애들이 그냥 그거라도 하려고 하는건데 이때 애들한테 중간고사 끝나고 내 인생 만점송을 여러분의 버전으로 만들어 봐라 이렇게 내 인생 만점성, 하루하루 노력하면 내 인생, 이거 뭐 똑같이 했네. 하루하루 공부하면 내 실력도 만점, 하루하루 메모하면 내 기억도 만점, 이런 식으로 애들에게 목표를 정해서 그걸 꾸준히 실천하도록 하면 어떻겠냐. 지금 선생님들은 결과적으로 애들이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애쓰셨는데 변화가 없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걸 지도하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요? 중간고사 끝나고 하루하루 헬스하면 내 몸매도 만점, 이렇게 선생님도 목표를 정해보시고 그리고 학년 말에 서로 5단계 평가, 누가 제일 열심히 목표를 이뤘나 해서 작은 상품 주는 거, 이건 또 어떨까 싶습니다. 질문이 참 깊이 있고요. 섬세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교사의 지시나 질문에 전혀 응답을 하지 않는 학생들을 볼 때 난감하다. 이게 지금 정확하게 어떤 맥락인지 선택적 한몫증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치료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고요. 근데 이거 저는 그때 2016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애들이 자기 학습 스타일이 아닐 때, 자기 학습 스타일이 아닐 때 수업시간에 딴짓합니다. 자, 여기 근데 여기 보실까요? 학습 스타일 도표인데요. 이게 선생님들은 청각이 워낙 발달해 있으세요. 그래서 자꾸 선생님들은 설명 위주의 수업에 자꾸 이게 돌아갑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시각학습, 그때 말씀드렸죠? 이거, 이거 애들. 제가 2016년에 말씀드렸잖아요. 얘가 중학교 2학년인데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애거든요. 600명 중에 597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과서에 있는 단어 그려와 볼래 그랬더니 하루 만에 이렇게 15개를 그려왔잖아요. 얘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볼펜 수업시간에 볼펜도 들질 않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아이 속에 이런 탁월한 시각학습 능력이 있었던 거죠. 무슨 뜻이냐고요. 바람, 윈드를 보세요. 윈드. 바람을 이렇게 선 몇 개로 탁 표현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시각천재인 거죠. 그런데 그때서부터 제가 시각학습자가 있는 것이고 또 신체학습자가 있고 몸을 움직여야 돼요. 선생님들 꼼지락거리고 자꾸 부지락거리는 애들 있죠. 이건 보통 우리가 ADHD라고 하는데 실은 ADHD가 아니라 이 아이들은 시체학습자고 창호를 뭔가 원하는 애들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학습이 느린 아이들 중에는 뭔가 손가락으로 만져야만 학습이 일어나는 애들이 있어요. 영아들이 사실은 만지면서 학습하잖아요.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지시나 질문에 전혀 응답을 하지 않을 때 스타일이 차이가 있어요. 선생님께서 너무 청각 스타일로 설명하려고 논리적인 설명을 하지 않으시냐. 그러면 이게 보세요. 4개니까 4로 나누면 25잖아요. 적어도 수업의 25%는 무엇으로? 시각화하고 25%는 신체활동을 하고 또 25%는 종이가 접기가 됐든 색칼러링이 됐든 이렇게 다양한 수업모델을 하시면 좋겠다.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아이들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 이거는 제가 오늘 선생님들께 드리려고 준비한 상품이었어요. 이거 제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예쁘죠? 일단 여기 이런 안경 상품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못 드려서 여기 영파여고에서 천호동 산호사거리로 가시면 천호사거리 좌회전해서 좌회전하자마자 오른쪽으로 천호동에 올라가는 오른쪽으로 바람난 풍선이라는 파티 전문점이 있어요. 여기에 이런 안경들 판매합니다. 그럼 여기 있죠? 무슨 안경이냐? 큐빅 나비 안경이네요. 귀여운 안경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애들 그냥 나와서 하라 그러면 신체학습자들도 안 해요. 겸연 적어서 그럴 때 이런 안경들 이거 쓰고 모자이크 처리하고 연극해봐라, 노래해봐라 그러면 신나서 합니다. 특히 그분들, 선생님들이 ADHD라고 저격하는 그 아이들이 이런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시도해 보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촉각 학습자 애들은 정말 유치하지만 이게 그때 아이들 거예요. 제가 천호동 왕구 도매상 갔더니 이렇게 볼록 스티커 알파벳 스티커인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전교 꼴찌 꼴찌에 놓은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선생님 우리 스티커 이거 가지고 뭐 좀 해도 돼요? 영어 스티커인데 뭐가 어때요? 그게 좋죠. 그랬더니 이 녀석들이 시키지도 않은 이런 걸 합니다. 얘네들은 뭐로 학습해요? 손끝으로 학습을 한다는 것이죠. 일단 그래서 손 끝으로 학습하는 애들이 있구나. 특히 공부 엄청나게 안 되는 애들. 정말 선생님 보시기에 바보하냐? 이렇게 생각되는 애들이 이 수업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티커로 왕구 도매상 오늘도 한번 가. 오늘도 오늘 조퇴 달고 한번 가시죠 뭐. 그 스티커를 영어선님 알파벳 스티커도 있고 그리고 스크래치 페이퍼 긁으면 예쁘게 나오는 거 스크래치 페이퍼도 얘네들이 좋아합니다. 제가 한번은 이 말씀 드리고 1교시 시도록 하겠습니다. 애들이 이렇게 보시면 이거 하는 게 선생님들은 이게 무슨 장난이지 무슨 학습이야 라고 생각되실 거예요. 그런데 축구부 애들이 축구부 애들도 이런 수업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다. 제가 칭찬을 했더니 제가 수업 중에 들은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아세요? 축구부 암흑에 하루 중에 영어시간에만 깨 있어요. 아니 뭐야? 영어시간에만 깨 있다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러면 졸려서 자는 게 아니라는 뜻이야?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럼요. 아침에 와서 시간표 보고 골라서 자죠. 하반 애들이 하반 애들이 걔네들이 똑같이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 받았어요. 우리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 교사들이 이러잖아요. 요즘 애들이 무기력하다. 무기력해서 잔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표 보고 골라서 잔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선생님 한 가지 짐을 때려놓으세요. 세상에 무기력한 애는 없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거예요. 야 그럼 어떤 시간에 자냐? 초성 기자입니다. 애들 평상시 대답 발도 잘 안 하는 애입니다. 키가 170이 넘는 여학생인데 한 대단을 한 여학생인데 얘가 혼잣말처럼 ㅈㅈ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 채팅창에 정답을 맞추시고 한 분이라도 맞추시면 1교시 휴식시간 15분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수업에 잔다. 채팅창에 답 주세요. 빨리 답 주셔야 휴식시간 들어가는데 오! 정답 나왔습니다. 오! 박수! 정답이 나왔습니다. 진지충 요즘 애들이 자는 걸 선택하는 수업은 바로 진지충 수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귀신보다리 같은 것들을 수업시간에 도입하냐? 애들이 뭘 싫어해? 진지한 걸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 것인가 뵙도록 하죠. 지금 36분 36분 15분 뒤에 2시 5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